전향을 하면서 더 잘 된 케이스가 박형식 씨예요. 안방극장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. 사실 이 재벌, 잘 사는 집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약간 뭔가 비뚤어진 시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. 그러면 부담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부담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서진 씨부터 지금까지 쭉 나왔던 연예인분들 보면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재벌이나 잘 사는 사람을 별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.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자세를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도 처음에는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보죠. 돈 많은 집, 아이가 나와서 연기자까지 해라고 안 좋게 보다가 어느 순간에 대중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건 꾸며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게 몸에 체득이 돼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식 씨에게는 늘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. 아버지가 수입차 브랜드 B사 임원이라면 이 사람에 이런 얘기를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. 평생 수식어지. 그러니까요. 이제는 당당하게 연기면 연기, 노래면 노래로 승부를 인정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. 박형식 씨가요.